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녕 저는 서울손주 강남손주 이천손주 안산손주 저희는 공대생가족 손주입니다 성주야 밥먹어라 밥? 지금 뭐하십니까? 새우 구워 먹으려고요 지금 뭐하십니까? 공대생이 와서 새우 구워 죽나고 성주가 오래간만에 집에 와가지고 온 식구가 지금 새우 구워 먹는다고 난리예요 평상시에 잘 먹는 성주를 더 잘 먹이려고 하네 지금 여름밤인데 안 더워요? 더워 더워 새우 구워 먹어야지 후라이팬은 죽어 소금을 입만 많이 버리나? 했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만큼 깔아야죠 우와 오 맛있겠다 이 새우는 소금구이에 먹고 나머지 새우는 버터구이에 먹을까요? 오 좋다 버터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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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터구이 해줄게요 오 새우 익는 소리가 들린다 응 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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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지? 응 요거는 오라이 졌다 봐라 빨간 졌다 좀 시끄러워 새우 풍년졌네 풍년이야 풍년 풍년이 왔어 할머니는 소금구이 엄마는 버터구이 버터를 투하 오 좋습니다 오우 이거 이래가지고 좀 두면 빨개지거든요 부끄러워서 응 뜨거워서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소금만 넣으면 돼요 굿 이런 버터구이 이런 거에 파슬리 사악 넣어줌 더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파슬 파슬 파슬하게 갑자기 요리사가 엄마에서 공대생으로 바뀌었어요 버터의 맛을 극대화 시키려면요 소금은 소금이지만은 설탕도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가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요리 크리에이터를 좀 오래 하는 바람에 아 하나는 좋겠다 이제 보시면은 버터가 쫘악 이렇게 지금 나오신 거 이야 우와 정말 맛있겠습니까 지금 냄새가 냄새가 딱 제가 이거 붓냄새는 정확하게 안 잡았어요 뭐예요? 살찐 냄새 이게 어떤 정도가 돼야 되냐면 네 이 버터하고 설탕하고 이 양념이 네 코팅이 된 느낌이 들만큼 아 쫄아야 돼요 그래야지 허브솔트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고? 허브솔트는 안 짜고요 별로 안 짜고요 그리고 솔직히 껍데기를 먹진 않잖아요 그렇지 양념이 들어가야 되거든 배야 되니까 좀 작게 해야 돼 약간 크 이봐 딱 소금만 넣는데도 비주얼이 달라지죠 이거 더 빨개졌어 그렇죠 삼겹살에 먹으면 제일 맛있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삼겹살에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네 음 쌈장 김치 아닙니다 맥주? 탈도비빔면 탈도비빔면 탈도비빔면? 새우랑 탈도비빔면 한번 먹어보죠 진짜? 진짜 오 이거 좀 무슨 콜라보지 진짜 새팔 새팔 새팔? 새팔 짜잔 다 됐습니다 완성 짜잔 다 됐습니다 완성 우와 우와 오랜만에 내 식구에서 밥을 먹네 응 오랜만에 내 식구에서 밥을 먹네 그냥 오랜만에 내 식구에서 밥을 먹네 자 할머니 드세요 새우 축제다 음 아 맛있다 동물 맛있나? 네 저는 보통 새우먹을 때 껍질 안 까먹거든요 껍질 안 까먹어야 맛있어요 진짜? 응 음 더 중요한 건 껍질 깔 시간이 없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새우먹을 때 껍질 안 까먹으면 좀 말도 안 해요 이거 음 음 우리 새우 맛있게 먹기 대결할까요 한사람씨? 어 진짜? 응 저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맛있게 먹기 여기 지금 새우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방법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음 음 배우드에다가 비빔면이 음 음 음 음 음 새우 맛있게 먹기 2번 일단 비빔면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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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새우를 이렇게 깝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팔도 비빔을 동그랗게 맙니다. 어이도 많이 봤다 이거. 이렇게 하고 새우에 감자튀김 말아가지고 막 뭉튀게. 그런 건 저급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와 1등 1등 이거 진짜 1등. 자 새우 맛있게 먹기 4번 할머니. 자 이 시간에 좀 정거지 하자. 이제 손이 치까 양바이. 그래. 먹을때는 손이 최고야. 예상될걸 왜 손으로 먹어요? 그럼 발로 먹어요? 할머니가 나하고 먹는 방식이 똑같아서 땡 탈락. 우리 할머니가 더 맛있게 먹는데. 근데 할머니가 뺏겼다. 할머니 딸기랑 딸깍 소리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라면 맛. 여러분들은 지금 딸아장이 공대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가지고? 와 1번 해. 1번 해. 그렇지. 응 1번다. 그래. 와 100마리 많네. 내 회원에서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50마리 넘게 나왔어요 지금. 와 나는 이제 더 이상 먹겠다. 근데 역시 이게 새우 버터구이도 버터구이인데 소금고이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다. 아 진짜? 오래 먹을 수 있는 거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소금고이. 첫 맛이 맛있는 건 버터구이. 오 그래? 아 맛있게 먹는 거 보기 때문에 맛있다 내가. 할머니 신주 와가지고 새우 먹게 해줘서 너무 기쁘단다. 우와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한 번 떨어지겠네. 내가 먹어서 안 이쁜거야. 아니야. 비싱. 안녕히가ش. 즉 뒤 이쁜a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